클랩 사이버 리닉스 스텝 설명하겠습니다. Part A, Part B 있습니다. 먼저 Part A 섹션 1 다야곤을 대각선으로 스텝, 롯, 닉탑 스텝, 롯, 스텝 포드랍, 리커버 8,4,3,3,8 레프트, 하프트, 백 하프트, 백 섹션 2 코러턴, 레프트, 사이드 클랩 한 번 투게더, 사이드 클랩 리닉 한 번 크로스 포인트, 사이드 포인트 비하인드 포인트 클랩 2번 섹션 3 코러턴, 라이트 하프트, 백 코스트 스텝 백, 투게더, 버즈 킥볼, 사이드 포인트 투게더, 사이드 포인트 코러턴 드리프트 하면서 발 모아주고 백 포인트 섹션 더, 바디롤 바디롤 하면 서치 중 뒤로 투게더, 백, 히치 버즈 스텝 하프트, 백 코러턴, 레프트, 사이드 코러턴, 레프트 하면서 발 모으면서 앞으로 점프 2번 1, 2 파트 8, 풀 카운트 1, 2 3, 4 5, 6 7, 8 1, 2, 8 3, 4 5, 6 7, 7, 8 7, 8 1, 2 3, 4 5, 6 10, 7, 8 1, 2, 3 4 5, 6 7, 8 5, 6, 7, 8 5, 6, 7, 8 5, 6, 7, 8 5, 6, 7, 8 5, 6, 7, 9 6, 7, 9, 9 6, 7, 9 7, 9 7, 9 8, 9 8, 9 9 9 10 10 10 11 11 12 12 13 12 13 13 14 14 16 19 12 13 15 13 14 16 15 14 15 16 19 20 하프 턴트 라이트, 왼발, 스텝, 하프 턴트 라이트, 킥, 볼, 맥, 터치, 백, 킥, 사이드, 터치. Part B, 풀 카운트. 1, 2, 3, 4, 5, 6, 7, 8. 1 & 2, 3 & 4, 5 & 6 & 7 & 8. 1, 2, 3 & 4, 5, 6, 7 & 8. 1, 2, 3, 4, 5 & 6 & 7 & 8. 태그 두 번 있습니다. 태그 1, Part A 끝난 후에 12시 방향에서 2 카운트. 아웃 아웃. 아웃 아웃. 암 액션 있습니다. 아웃. 핑커 스냅. 아웃. 팔 벌려서 핑커 스냅. 카운트. 1, 2. 태그 2. Part B와 B 사이에 넷 카운트 태그 있습니다. V 스텝. 아웃 아웃 인 인. 암 액션 같이 해보겠습니다. 아웃 아웃 하실 때는 가슴 쪽에서 아웃. 핑커 스냅. 아웃. 팔 벌려서 핑커 스냅. 인 할 때 똑같이. 인 인. 카운트. 1, 2, 3, 4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1, 3, 8. 10, 20, 20, 21, 22. 1, 2, 6. 홈 아웃도でき 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